결혼 생활 해보니 어떻든? 왜 이혼했는지 물어봐도 돼? 난 성격 차이? 외도? 둘 사이에는 없고? 어머니, 그 얘기는 저하고 따로 해요. 너 알고 있었구나? 네. 그럼, 나는 모르는 바보라 시치미 떼고 인사 온 거야? 어머니! 뭐,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입 아프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지? 왜 안 되는데요? 제가 결혼한 적 있어서요? 결혼한 적이 있다. 그게 문제 되는 건 당사자가 일하일 시 본인이기 때문이야. 그게 무슨... 이혼녀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일 시가 문제란 소리야. 이럴까 봐서 차분히 공 들이고 시간 들여서 준비하려고 했던 거야. 근데 갑자기 기사가 나는 바람에 일이 다 꼬인 거고. 나야. 나 믿고 시간을 좀 줘. 상황 정리한 시간. 갈게. 나워란 말을 안 Twitter. 나야. 나야.